요요씨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샤이닝 활동보다 솔로 하면서 좋은 점으로 이것을 꼽았는데요.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. 음... 돈을 많이 벌 수 있다. 돈을 많이 벌 수 있다. 돈을 많이... 아 혼자 하면 해?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잖아요. 아마 다 같이 나누는 거였으면 키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. 키씨 약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별로 불만족스러운가? 일하는 게 다른데. 일하는 게 다른데. 벌 사람은 벌어야지. 그렇죠 벌 사람 벌어야죠. 심지어 일하면서 내가 피곤한데. 본인이 피곤한데? 내가 피곤한데 뭐 어떡해. 그렇죠 그렇죠 맞죠. 영수키 씨는 할 말 다 하네요. 좋습니다 좋습니다. 다음은 태민 씨. 태민 씨 태민 씨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. 태민 씨. 태민 씨게 내가 드리려고. 아니 아니 아니. 종현 씨는 가만히 있으세요. 종현 씨 가만히 있으세요. 자 태민 씨. 민우 형과 샤이닝의 노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민우 형과 샤이닝이 노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민우랑 샤이닝이 노잼이 하나요. 네 그렇게 해요. 그걸 태민이한테 물어본 거네요. 그렇죠. 민우랑 샤이닝이 노잼인 거. 어떻게 생각하세요. 누가 제가 노잼이라고 했어요? 민우 씨 민우 씨. 누가 제가 노잼이라고 했죠. 가라앉히지 마시고. 가라앉히지 마시고. 가라앉히지 마시고. 가라앉히지 마세요. 민우랑 샤이닝이 노잼인데. 태민이한테 질문해 주신 거군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생각에는 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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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좀 정리 좀 하실 시간 될까요? 개인적으로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, 태민 씨? 민호 형은 웃기죠.